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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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님 실험 대성공입니다 어? 뭐야? 철학! 철학! 야! 너 학교 나오면 안 되잖아 철이가 또 당리를 패고 있어. 얘들아 철이 똥붙었다! 안녕하세요. 철이가 강민이 또 패고 있어요. 선생님! 철이가 반장을 또 때리고 있어요. 뭐? 야! 김철 이 새끼가 이... 시뻘 이 새끼야! 선생님 빨리요 처리 막아야 해요. 선생님. 아이고 이 깡두 이 새끼. 어? 야 근데 너 우리 집 어떻게 알았어? 어? 이 새끼 이거 무서운 새끼일세. 야! 마 정학 맞았으면 집에서 조용히 반성하고 있어야지 이 밤중에 왜 쏘다니고 지랄이야? 집에 가. 어? 정학은 곧 취소가 될 것 같아요. 뭔 소리 하는 거야? 방금 전 선생님이랑 같이 술 먹었던 여자 누군지 아세요? 뭐? 우리 엄마예요. 박교 선생님이 학부모랑 술 마시고 그러면 돼요? 아니... 아니 그... 우리 엄마 옆에 앉혀놓고 막 만지고 그랬죠? 아... 아... 그게... 아... 야 박찬형. 응?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인마. 어른한테 고자질하는 놈이야. 알아? 혀 밑에 도끼 들었다 그런 속담이 있어 인마. 말이 화를 부를 수가 있으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야. 자식이. 그만. 놔. 좋아해? capabilitie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해 씨 개새끼야 아 깜짝이야. 너 왜 이렇게 말해?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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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깜짝이야. 김찬! 이 새끼가! 너 이 개새끼야! 아! 야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